마태복음 26장 69절부터 75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26장 69절부터 7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가운데 말씀을 대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할 때에 종이 어떠한 것이 드러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님 이곳 가운데 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영혼도 거저왔다 거저가지 않게 하시고 복음의 그 은혜를 맛보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물 좀 먹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자베스 길버트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아십니까? Eat, Pray, Love라는 소설로 유명해진 분입니다. 그분이 테드톡이라는 곳에 나와서 한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아프리카에 한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에는 1년에 한 번씩 제사의식을 가진답니다. 그럴 때면 사람들이 모여서 모두 다 춤을 춘다고 합니다. 앞에 서는 댄서들이 있는데 그들을 따라서 뒤에 있는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춤을 추는 것이죠. 그런데 열심히 춤을 추다 보면 댄서 중에 한 명한테 신이 내린다고 합니다. 신이 내리면 이제 그 사람은 그 순간부터 미친듯이 춤을 추는 거죠. 아마도 그 시간에는 자신이 어떤 춤을 추고 있는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아마 모를 것이다 라고 길버트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른 댄서들은 그를 보면서 추앙하기도 하고 박수를 보내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의 몸짓을 따라서 춤을 추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고 그 다음 날 그가 깨어나 보면 목이 뻐근하고 무릎관절은 극심하게 사용해서 삐그덕삐그덕 소리가 날 정도고 일어나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온몸은 두드려 맞은 듯이 그렇다고 합니다. 깨어난 후에 한 두 가지 정도의 생각에 사로잡힐 것 같다고 길버트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자신의 망쳐진 몸을 보면서 나는 앞으로도 댄서로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 생각을 할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다른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앞으로 다시 한 번 그렇게 황홀한 시간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런 분들이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도 어려운 어려움을 직면하고 계신 분들 고통 혹은 절망이라는 상황을 마주 대하면서 자신 스스로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사용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좌절되고 낙심된 마음을 가지고 오늘 아침에도 침대에서 여러분들의 몸을 일으키신 분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들 가운데 다시 한 번 주님께서 주시는 희망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있고 제대로 된 신앙이 세워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의 부인 이야기는 성경에 나오는 성경에 등장하는 부끄러운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베드로가 아내를 가지고 있는 것이 그렇게 부끄러운 이야기입니까? 어이없는 웃음들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부인은 아내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대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 모른다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의 모른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의 입장에서 들어서도 정말 마음 아픈 이야기였고요. 베드로 자신에게 있어서도 정말 뼈아픈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본문 이야기를 같이 한 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그 본문을 살피기 이전에 또 이 말씀과 연관된 성경의 이야기 한 가지를 좀 살펴보고 본문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성경에서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셨는데 좀 무언가 잘 치료가 안 되는 듯한 어감을 풍기는 그런 이야기가 한 가지 있습니다.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치료가 잘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 우리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이야기를 요약하면 베세다의 맹인을 고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베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베세다의 맹인 이야기 이 맹인의 고쳐지는 그 순간순간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고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셨는데 끌고 나가서 눈에다가 침을 뱉습니다. 아 이런 황당할 때가 그냥 좀 고쳐주시면 되지 눈에다가 침을 뱉고 고친다고 고쳐주셨는데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희뿌연 겁니다. 맹인으로서 빛을 본 건 참 감사하지만 그래도 기왕에 고쳐주실 거면 한 번에 그냥 확 사람들이 깨끗하고 말끔하고 깔끔하게 보이도록 고쳐주셨다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물어보시고 예수님이 안수하셔서 깨끗하게 고쳐주시는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제대로 고치지 못하셨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도 살리셨던 분이 예수님이시고 귀신도 말 한마디로 내쫓아주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예수님의 입장에서도 뭔가 잘 안 풀리는 듯한 그런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치유의 단계가 어느 누구에게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단계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 치유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싶으신 것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일 처음 맹인을 고쳤을 때 그가 제대로 된 것을 보지 못했지만 다시 한번 고쳤을 때 그가 깨끗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문제도 이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아는 것 얼마나 있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달은 부분이 얼마나 있으셨습니까? 뭐 그냥 교회 와가지고 예배 드려야 되는구나 아 11조 해야 되는구나 뭐 이 정도 아셨던 거죠. 그러다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계속해서 신앙 생활을 해나가면 해나갈수록 이제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보이시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옆에 전도했던 사람이 와가지고 당신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 생각만 듣고 그 말만 믿고 그냥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여기 나오는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오던 그 삶이 이제는 예수님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 감격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게 되는 사람들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 단계가 한 번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단계별로 그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부인 사건도 우리가 같이 한 번 좀 살펴보면서 그런 영적인 눈이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이 띄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베드로의 부인 사건은 마태보금, 마가보금, 누가보금, 요한보금에 다 나타납니다.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특별히 각 보금서마다 조금씩 조금씩 관점이 달라요. 그래서 오늘은 이 마태보금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부인입니다. 이 부인은 한 여종이 하는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요한보금을 보면 이 여종이 아마도 대제사장 집의 문을 지키고 있었던 여종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녀가 와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이 추궁 앞에서 베드로는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라고 대답했습니다. 우선 그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투로 받아치는 겁니다. 여러분들 때로는 그 말하는 의도를 알면서도 정말 바보같이 뭐라고 하는 거야 라는 대답을 여러분들이 하실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쉬운 예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친구들과 오랜만에 모였습니다. 친구들이 저녁 식사하자고 그래서 여러분들을 불러냈습니다. 맛난 고기를 지글지글 구우면서 우리가 이걸로 끝낼 수 있느냐 자, 한 잔 돌리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속으로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니까 분위기도 좋고 나도 한 잔 기울이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잔이 돌고 그 잔이 채워지도록 여러분들 스스로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는 말을 못했어요. 잔을 들고 이 정도 됐으면 오늘은 그냥 취해도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입으로 넘어가려는 순간 저쪽 테이블 끝에서 친구 한 명이 이야기합니다. 자네는 크리스천이 아닌가? 그럴 때 친구가 대답하는 거죠. 잘 안 들려. 뭐라고? 지금 이런 상황인 겁니다. 베드로가 한 대답이 이런 일은 술자리에서뿐만 아니라 다양한 상황에서 일어납니다. 저희 아들이 집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저는 옆에서 보호자로서 서 있었는데 길거리에 한 10대 여자아이가 지나갔어요. 그런데 탱크탑이라고 하죠. 가슴이 다 훤히 드러난 그런 옷을 입고 지나갑니다. 저도 그것을 보고 있고 우리 아들도 그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아빠, 저 누나 옷 입으라 그래. 그 순간 저는 머뭇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실 저는 우리 아들의 말을 전달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옷을 입고 있었고 거기에다가 조금 더 가려진 옷을 입어주면 안 되겠니? 라고 영작을 할 수가 없었어요. 한 가지 더 그런 말을 하면 만약에 그분이 어떻게 반응할지 솔직히 모르겠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입 닫고 넘어가는 거죠. 명확하게 그것을 알고도 모른 척해야 하는 상황 내지는 모른 척하고 싶은 그런 상황 그 상황이 첫 번째 베드로가 만났었던 상황입니다. 두 번째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부인은 다른 여정이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 여정과 다른 여정이 들어와서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말했을 때 베드로는 맹세하고 부인하면서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는 그 여정이 한 이야기가 뭔지를 알아들은 겁니다. 알아들었지만 발뺌할 수 없어서 시인을 할 수밖에 없는 단계입니다. 11월 25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Thanksgiving Day. 그러나 Thanksgiving Day보다 여러분들한테 머리에 새겨지는 건 별로 생각 안 하시죠? 블랙 프라이데이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평소에 참 열심히 일을 하셨습니다. 그죠? 열심히 일을 하셔가지고 그날만큼은 어디론가 떠나고 싶다. 이렇게 주머니에 두둑한 캐시를 챙기고 우두버리로 여행을 떠난 거죠. 그래서 우두버리로 여행을 가서 평소에 같이 지내던 직장 동료를 그곳에서 만났습니다. 문제는 여러분들이 그 자매한테 야 너는 맨날 돈 벌면 명품만 사고 이거 그래가지고 되겠냐? 너 그렇게 살면 되겠냐? 이렇게 매번 타박을 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매를 또 그리고 여러분 중에 한 집사님이 멋진 아주 비싼 가방을 파는 가게에 들어가서 하나밖에 안 남은 그 물건을 둘이서 동시에 딱 잡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직원이 이야기하겠죠. 자기의 동료가 이야기할 겁니다. 집사님 이러지 마시죠. 그 동료가 외친다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저는 집사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가방은 내가 1년 동안 수고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손놔! 이렇게 이야기할 것인가? 아니면 그래 내가 집사니 이건 양보해야 되겠군. 물러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까? 베드로의 입장에 이 대답을 보면 거의 전자의 반응에 가깝습니다. 자신이 지금 대답해야 할 그 상황 그 상황에서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부인하는 것이었죠. 세 번째 부인입니다. 세 번째는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었다 라는 말을 그 말소리가 너를 증명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는 세 번째 부인합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들 이 추궁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의 말소리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귓가에 거슬리는 갈릴리 언어 몇 단어를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들 저에게서 어떤 이상한 단어를 들으십니까? 이상한 억양만 들으시죠? 전 서울말을 하고 있다요. 여러분 사투리를 들으면 최소한 그 사람이 나와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이구나 여기까지는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 일이 이 베드로가 부인하는 세 번째 상황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도대체 베드로는 뭘 떠들고 있었을까요? 거기에 구경 나온 많은 사람들이 당시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잡혔고요. 그가 안나스의 뜰, 안나스의 집 앞 뜰 가운데로 끌려갔습니다. 이 안나스라는 사람이 참 재미있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로마의 권력을 등에 업고 자기가 대제사장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레위 가문에서 이렇게 내려온 전통적인 제사장이라기보다는 자신이 돈을 주고 그 권력을 유지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대제사장 자리에 앉고 제사장들 중에 높은 자리들을 자기의 친척들, 자기의 아들들 이렇게 다 앉혀놓았습니다. 그랬다가 이제 로마가 이 사람의 문제를 보면서 아, 얘 좀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너 물러나!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물러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실권을 쥐고 쥐락펴락하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실제적으로 자리는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잡아서 지금 나에게로 먼저 데려와라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야 가야바라고 하는 그 당시에 이 안나스의 사위이면서 대제사장으로 로마가 임명했던 그 사람에게로 나중에야 보냅니다. 아무튼 이 상황은요. 구경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정말 자칫 잘못하면 자기 자신이 드러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지금 베드로가 뭔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의 그 부인과 세 번째의 이 부인 사이에 간격을 한 한 시간 정도로 누가 보금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한 시간 정도 거기에 머물면서 아마 이건 제 생각입니다. 베드로가 궁금하지 않았을까? 예수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왔다 갔다 하는 시종들 가운데 그냥 조용히 찾아가서 물어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그에게 배여있는 문화 그리고 세상과의 차이가 베드로에게 이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너도 그의 도당이었도다. 오늘날 우리로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안에 녹아있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그런 모습들이 여러분들 안에서 드러나는 거죠. 주일날 되면 교회 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 그런 것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이 사람들 앞에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상점을 운영하고 계신데 여러분들의 손님들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와 이 음식 너무 맛있어요. 일요일에도 여러분들이 가게를 열면 제가 와서 음식을 사 먹을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순간에 잠깐의 갈등을 하시겠죠. 주일날 가게를 여느냐 아니면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느냐 여러분들 문화 안에 녹아있는 것 그냥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여러분들의 그런 부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되게 어색하게 들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은혜라는 단어 세상 사람들이 쓰는 거 보셨습니까? 결초보은 뭐 이런 걸 쓰긴 하지만 평소 생활에서 야 이게 은혜였어 뭐 이런 소리 하면요. 어색해집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너무 많이 묻어 있습니다. 오늘날 이 베드로의 그 부인을 이야기를 하자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행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그 모습들 가운데서 이질감을 느끼고 넌 도대체 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것이 이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그냥 한 말씀 드려보려고 합니다. 지금 한국교회 안에 전직 대통령을 추모하는 예배의 문제로 교회가 참 소란합니다. 전직 대통령을 존중하는 거야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가 독재를 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아사간 문제 그런 문제를 지닌 그 사람에 대해서 기독교가 그를 추모하고 있다는 것 이건 사람들에게 충분히 권력의 아부하고 정치 권력의 신여 노릇을 자처하는 일로 보입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 그 자리에 그 대통령의 초상화가 걸려있고 그걸 예배하고 독재가 필요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한 주간 제 가슴이 좀 많이 먹먹했습니다. 제일 처음 미국에 왔을 때 그런 소리 많이 들었거든요. 한국교회는 다 타락했고 미국교회만 온전하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는 안 되실 것 같은데 아무튼 저는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때 참 속에서 뭔가 이건 뭐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인식들이 미국교회 안에 있게 된 것일까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 사건을 보고 난 이후로는 사실 제가 답할 게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교회 몇몇 몇몇 나이 드신 목사님이 저지른 일일 수도 있겠지만 정말 지금 교회가 나가야 할 방향에 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이런 상황들을 만나는 것 베드로가 취하는 베드로가 당면한 그런 모습하고 너무나도 비슷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상황에서 어떤 말을 하시겠습니까? 어떤 생각들로 어떠한 것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말을 해주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바른 이야기 제대로 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해주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슴 아픈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제 말을 이제 좀 잘 들으셔야 하는데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이 말이 진실입니다. 다시요. 베드로가 지금 내뱉은 이 말이 진실이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이제 이 본문의 배경인데 마치 처음 베세다의 맹인이 눈을 떠서 통나무를 본 것처럼 베드로도 어렴풋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안 것은 그가 유대를 회복할 것이다 라는 걸 알았어요. 베드로가 알았던 예수 그리고 더불어서 제자들이 상상하던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과 조금 다릅니다. 그때 당시에 베드로는 위세등등하게 칼을 들고 로마를 물리치실 예수님을 상상했습니다. 정치적인 승리를 이루어서 제자들에게 자유를 주실 예수님을 꿈꿨습니다. 매번 쫓아다니면서 귀찮게 하는 바리세인과 사두개인들에게 봐라 너네들이 무시하고 어렵게 만들었던 그 예수가 진짜 예수다 라고 소리를 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베드로의 영적인 눈에 어렴풋이 보이는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잡혀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서슬퍼런 대제사장들과 군병들 앞에 맥없이 체포되어버린 그 예수님을 보면서 베드로는 혼돈을 겪었습니다.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예수님이 잡히면 안 되는데 저 사람들과 지금 합의를 하든지 아니면 혼자서라도 홀렬단신이 칼을 들고 나가서 로마의 심장에 칼을 꽂고 유대의 해방을 외치셔야 하는데 오늘 대제사장에게 잡혀있다니 내가 이제까지 했던 고백들은 무엇인가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란 이 사실은 거짓말이었는가 이런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후에 베세다의 맹인이 예수님의 안수 후에 눈으로 모든 사실을 명확하게 본 것처럼 베드로도 그것을 보게 될 날이 옵니다. 그래서 전승에 따르면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순교했노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결국 봐야 할 것은 이 세상에서 정치적인 승리자의 모습 그 예수가 아니라 이 세상에 모든 죄를 담당하신 하나님의 모습 혈과 육을 대해서 싸우는 그 모습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세상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에 대해서 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깨달아 알았어야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 잠잠했던 시간을 지나서 성령님이 그에게 임제하셨을 때 그때서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단순히 나의 어려움을 해결해주시는 분으로 알 겁니다.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돈을 잘 벌게 해주시는 분으로 알고 계실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시집장가 잘 가게 해주시는 분으로 알고 계실 겁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 다 합쳐보면 예수님에 관한 여러분의 생각이 한 가지로 합쳐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사형통 예수 믿으면 성공한다 잘 될 수 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만사형통이라는 이 단어에서 비껴나가는 믿음을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여나 아직도 예수님이 이 정도 수준에 머물러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정도 수준으로 다가오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앞으로 세상에서 베드로가 겪었던 이 상황들을 하나하나 만나시게 될 겁니다. 나 못 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상황들을 만나게 되실 거고 정말 내가 시인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부인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고 마지막에는 나에게 묻어있는 이 문화 때문에라도 정말 다시 한번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맞닥뜨리게 될 겁니다. 근데 만약 여러분들이 이 만사형통에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걸 이겨내지 못해요. 베드로가 가슴치며 통해하며 울었던 그 울음이 여러분들 삶의 현장 가운데 순간순간 일어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 가시는 걸로도 만족 하실 수 있을까요? 바라기는 베드로가 베드로가 깨달았던 예수 그리스도 베드로가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가슴 가운데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난이 있습니다. 괴로움이 있습니다. 신학자 중에요. 스탠리 하우어스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진정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 교회 안에는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어야만 한다. 그것이 교인들을 진정 크리스찬이 되도록 만들 것이다. 그의 신학 전체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고난과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것 그것은 믿는 사람들에게 어쩌면 숙명처럼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숙명을 마주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오늘도 일어났는데 정말 살기 싫다라는 그런 어려움들을 여러분들 가운데 가지고 계십니까? 그 이야기는 그것에서 여러분들이 내 인생 정말 접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다라는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만사 형통의 예수 그리스도만 아실 뿐이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여러분들이 알고 그 십자가가 왜 예수님께 주어져야 했는지를 저는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은혜 가운데 세상 사람과 여러분들이 다른 것이 명확하게 있어야 할 텐데 그것의 제일 처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깨닫는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아셔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에게 닥쳐진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 고난을 받으면서도 그 어려움을 받으면서도 기쁘고 즐겁게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직도 이 말이 이해되지 않으시는 분들은 신앙생활 조금 더 하셔야 할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고난들을 끌어안고 있습니다. 고난이 없어서 기독교인들이 웃고 있는 게 아니에요. 고난을 끌어안고 예수님이 먼저 가셨기 때문에 내가 웃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베드로의 세 번의 부인은 그의 대답 자체로 의미를 가집니다. 독특한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상황을 어찌 풀어가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면서 바라기는 베드로처럼 부인하지 않는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베드로가 가졌던 이 부인의 배경을 생각해 보시면서 나는 어떤 예수를 알고 있나 나는 어떤 예수를 고백하고 있나 나는 어떤 예수를 따라가고 있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수를 제대로 알아야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당하는 그 문제 가운데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명확하게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베드로의 부인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 봅니다. 하나님 내 안에 어떤 예수가 살고 있는가 나는 어떤 예수를 믿고 어떤 예수를 고백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되돌아 보게 해주십시오. 아직까지도 만사용통의 신앙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제때 있다면 하나님 이제는 고난을 이겨낼 수 있고 하나님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면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 가운데 새기게 하시고 오늘도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지셨던 그 십자가를 내 가슴 가운데 그 의미를 새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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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